촬영 시작 당근 마음을 안 먹었다는 ials 하필이 이것을 을에 비닐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영상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마실거에요 이제 영상이 생긴 영상이 생긴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이 눈에 비닐을 영상이 있어 이 영상이 영상은 정말 매우 인상입니다 정말 잘 이해가 있어요 너무 잘 아 그거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영상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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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2분정도 1분정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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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